오늘 공부할 단어는 갱값입니다. 갱값,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 또는 합의금을 말합니다. 기물 파손이나 단순 폭행 등 중범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고 드는 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. 여보, 도대체 올해 갱값으로만 얼마나 깨진 거야? 걱정마, 내가 나가면 곧바로 복구를 해줄게. 도대체 넌 폭력증과만 몇 개야? 제가 그동안 물어준 갱값만 1억에 넘어요. 여보, 도대체 올해 갱값으로만 얼마나 깨진 거야? 걱정마, 내가 나가면 곧바로 복구를 해줄게. 도대체 넌 폭력증과만 몇 개야? 제가 그동안 물어준 갱값만 1억에 넘어요.